여우해 들어오고 싶다고요. 목적이 뭐예요? 이태오한테 보내는 경고라고 해둘게. 애 혼자 두고 뭐하는 짓이야? 그 사식이랑 깊은 사이라도 되는 거야? 그만하시죠. 지선호 씨 이젠 그쪽 아내 아닙니다. 서울서 왔다는 신경정식과 닥터도 꽤 평판이 좋은 것 같던데. 너 그 자리에서 치우고 싶어하는 거 과연 내 머리에서만 나왔을까? 겁나? 네가 나한테 무슨 짓 했는지 얘기할까 봐? 남편 얼마나 믿어요? 입조심해. 너랑 내 문제에 닥혁이 끌어들이지 말라고.